다음으로 나오세요. 다 해버렸어 하나? 다음으로 나오세요. 무조건 싱겁게 끝났어. 무조건 싱겁게 끝났어. 라면 끓이 다 끝나버렸네. 너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? 어? 유튜브. 라면 드시다 다치신 분들은 안 드시죠? 괜찮죠? 왜요? 아까 벌써 다행인 사람도가 좀 불러오게 됐는데. 맞아요. 저님이 나가고 싶잖아요. 응? 유튜브. 아 이거 오늘 나가는 거예요. 뭐 한다고? 지금 얼굴 밖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. 어허. 아 이거 영수 선생님이 개발한 게 아니고. 네. 제가 관중이라서. 자 잠시만요. 보이시면, 보이면 지금부터 시상 요구 선물드리고. 마지막 체육대회 꽃으로 물리는 800m 기준. 이어달리기를. 진짜로요?